용궁의 돌과 기이한 병 옛날 한양자하동의 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글과 그림, 의학 같은 분야의 취미가 있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야당을 서성이고 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소년이 정진사에게 다가와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백화라고 하는데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은 소매에서 수병과 잔을 꺼내오 잔에다 술을 따르고 정진사에게 권했습니다. 정진사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맛이 매우 맑고 시원하며 평생 처음 맛보는 술이었습니다. 오, 술맛이 기가 막히구나 소년은 잔이 비워지자 곧바로 다시 잔에 술을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계속 연거푸 잔을 비우고 나니 술병이 비워졌습니다. 정진사는 하늘을 나는 듯 몸이 가볍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술은 대체 어디서 구했느냐 제가 사는 곳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은 눈빛을 반짝이며 정진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저의 아버지가 병이 있는데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정진사는 당혹스러웠지만 소년이 준 술을 받아 마신 뒤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은혜도 갚을 겸에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화는 자신이 타고 온 낙위에 정진사를 태우고 양화도까지 데려가서 다시 배에 태우고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밤새 폭풍우가 내려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정진사와 소년이 탄 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노를 젖지도 않았는데 배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러내자 폭풍우가 개치고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닷바에는 화려한 비단장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화의 안내를 받아 둥골로 들어간 정진사는 그곳의 화려한 궁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여기는 백화주라는 땅이고 저는 백화주의 태자입니다. 제 아버지이신 왕께서 오랜 병을 알아서 천하의 온감명의들을 불렀으나 부저히 병이 낫지 않아서 선생을 제가 직접 모셔온 것입니다. 부디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거부할 수도 없어 정진사는 허락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왕이 있는 폐화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왕은 특이하게도 등에 소나무 한 그루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정진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소나무 잎과 뿌리와 싹을 산거나 지저먹기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등이 가려웠고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났소. 소나무 잎 때문에 등이 찔려 따갑고 무거워서 매일 고통스럽소. 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선생은 아시겠소? 정진사는 수많은 의학 관련 책을 보았으나 등에 소나무가 자란 병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병인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하여 왕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진사는 백화태자가 마련해준 숙소로 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백화태자에게 말했습니다. 도끼 100개와 가마솥 하나 장작 100개와 냉수한 항아리를 오늘 내로 가져다 주시오. 백화태자가 그 말대로 하자 정진사는 가마솥에 냉수한 항아리 용량을 붓고는 장작에 불을 붙이고 가마솥 안에 도끼 100개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장작불로 인해 가마솥 안에 넣은 물이 끓어오드자 정진사는 불을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 하며 사흘 동안 조절하다가 가마솥 하나의 물을 쇠그릇에 담아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등에 난 소나무를 향해 물을 뿌렸더니 나무가 점점 말라가고 손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왕에게 마시게 하자 소나무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왕과 태자는 매우 기뻐하며 병의 처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릇 음양오행설의 이치에 나무를 이기는 것은 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도끼를 삶은 물로 소나무를 죽인 것입니다. 정진사의 처방으로 완쾌된 왕은 그를 위해 열흘 동안 큰 잔치를 열면서 상대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작은 돌을 하나 주웠는데 그것은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백화태자 말에 의하면 그 돌은 바닷속에서 나는 것인데 그릇에 넣어두면 좋은 술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천년이 가도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생께 드린 술도 그 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진사는 본래 술을 좋아하는 성미라서 사양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백화태자의 배움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정진사는 주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진사 댁 업둥이의 정체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댁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아들을 하나 두고 더 이상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을 하나 두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진사가 잠이 오지 않아 바당을 서성히는데 대문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갓난 아기가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아기를 안고 얼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진사 래웨는 아기가 여아인 걸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자신들의 소원을 알고 보내준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이름을 귀옥이라고 짓고 금지옥엽으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옥이는 어느새 열 살이 되었고 곱고 이쁜 아가씨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종과 함께 귀옥이가 장터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닭들을 가져와서 팔고 있었는데 닭들이 귀옥이가 다가오자 푸드덕 날뛰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몸종은 이상하게 여기며 아씨를 데리고 밥비장 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네를 지나오는데 집집마다 개들이 귀옥이가 다가오자 미친 개처럼 날뛰고 무섭게 지저댔습니다. 이놈의 개들이 못 볼 걸 봤나 왜 짚고 날리랑 아씨 어서 지나가요 동네의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의 아들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고 한 달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과 하인들은 보이지 않고 귀옥이만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가셨더냐 마을에 갑자기 천연두가 돌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하인들도 모두 죽었어요. 뭐라고 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말투가 전혀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저렇게 태연하게 말하다니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김진사 댁에 어느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목탁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살기가 그득하군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에 해속이 따간 신병이 위험할 것이오. 스님은 주변을 잠시 살펴보더니 바랑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이 은수저를 문고리에 항상 걸고 있어야 무탄할 것이오. 그리고 만약 위험에 저해질 때 이 병 속에 물을 뿌리면 도움이 될 것이오. 스님은 은수저와 병을 주고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후 한참 지나서 기옥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기옥이는 눈을 흘리며 주변을 훑어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려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살기가 있다니 교수님 뭔가 알고 있는 걸까? 갑자기 문 밖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기옥이 밖에 없는데 웬밤에 칼을 갈고 있을까? 잠시 후 조용해지더니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오라보니 야참을 가져왔어요. 문 좀 열어보셔요. 아들은 왠지 기옥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이 집에 살기가 느껴진다고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기옥이는 문을 마구 흔들어서 열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가 않자 오늘 주식을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기옥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겉마개를 열어 기옥이 얼굴에다 뿌렸습니다. 기옥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는데 여우꼬리가 보였고 손과 얼굴이 여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옥이가 여우였다니 아침이 되자 대문 밖에서 스님의 목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대문을 열고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스님 스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옥이가 여우였다니 어떻게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우는 이 집 조상 중에 여우 사냥을 많이 한 뽀뽀가 있어서 그 원한을 안갚음하려고 이 집에 옥둥이로 둠갑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아들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답으로 많은 양의 쌀 가마니를 시주하였습니다. 그 후 아들은 여우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고 원한을 풀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는 경사도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여우의 시신 Quest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